아 좋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음악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 주세요. 잠시만요. 영훈씨. 무대에서 잠시만 들어와 주지 마시고 무대에 한번 계셔보세요. 저희가 영훈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Only One Boy. 김하영 훈. 영훈씨. 저희의 사랑 보이시나요? 네. 라디오계의 최수종이다. 라수종. 우리 아돌라에서 제작한 우리 현수막. 네. 좋습니다. 우리 영훈씨 스페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에겐 Only One Boy. 김하영 훈.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서서요. 영훈씨. 기념으로 현수막 내꼬야. 내꼬 해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야. 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야 말고 오늘부터 내꼬 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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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 네. 현수막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산하씨 휘영씨께도 감사드리고요. 영훈씨. 저희의 사랑 잘 보셨죠? 네. 네. 세 분 자리에 이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네. 네. 자. 우리에게는 올리몬 보이 김영훈. 아돌라의 마음을 담아서 영훈씨께 한번 현수막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런데 내꼬 해송을 또 한 명만 하면 서운하니까. 우리 휘영씨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콜라를 드시고 계신데. 자. 클로즈업 잡아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야. 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야 말고 오늘부터 내꼬 해. 흠. 흠. 아. 아. 네. 휘영씨의 내꼬 해송 한번. 오늘 너무 귀여우신데요. 휘영씨. 네네. 산하 씨. 산하 씨.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산하 씨도 좀 잡아주시고요. 자. 음악 주세요. 야 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음. 음. 왜 이렇게 잘 알아. 음. 야 말고 오늘부터 내꼬 해. 흠. 흠. 아. 아.